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많은 증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스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과 끝까지 살아도 들어갑니다 살아도 믿음의 본을 보인 여인으로서 들어가고 그 가운데는 또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고 몇 명의 사사들도 나오고 또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 본받는 자세가 1절과 2절 말씀에 이어져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입니까? 첫째는 믿음의 모습 우리가 믿음의 본을 받기 위해서는 경주자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 믿음은 경주고 이 경주는 끝까지 완주하는 경주가 되어야 하고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뛰어가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경주자의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벗어버리는 것,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또한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모든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아니라 그 믿음, 믿음의 주가 되시는 믿음을 갖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믿음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안에는 구체적으로는 십자가를 참으신 것과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신 주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여준 사람들의 이 귀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 죄뿐만이 아닙니다 죄만 안 지으면 잘 뛸 수 있느냐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늦추는 우리를 무겁게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믿음의 본을 정말 보고 따라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서양에는 좀 오래된 전설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 남자가 있는데 그들은 각각 무거운 짐을 지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짐을 졌습니다 하나는 앞에 졌고요 하나는 뒤에 졌습니다 그래서 첫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짐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 뒤에 메인 이 짐에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해준 좋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보이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짐에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대답하기를 내 앞에는 나에게 일어난 모든 나쁜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길을 가다가 그런데 저는 가끔 길을 가다가 이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짐을 열어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하나씩 보면서 생각해 본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자주 서서 그 나쁜 것들을 자꾸 꺼내서 받기 때문에 결코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뒤에 있는 짐은 좋은 것이고 앞에 있는 짐은 나쁜 것인데 자꾸 앞에 있는 짐을 꺼내서 보는 거죠 두 번째 산에도 그가 맨 짐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앞에 맨 내가 앞에 메고 있는 짐에는 내가 한 모든 선한 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들 저는 이걸 가끔씩 꺼내서 자랑삼아 남들에게 보여주곤 합니다 뒤에 있는 짐이요? 저는 뒤에 있는 짐은 내가 했던 모든 실수들을 담아서 거기에 담고 다닙니다 이게 되게 무거운 건 사실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빨리 갈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왠지 이거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실수와 부끄러움과 실패와 아픔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거죠 세 번째 산에도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대답하기를 저는 내 앞에 맨 짐은 정말 대단한 짐입니다 저는 그 짐 안에 사람들이 저에게 해줬던 좋은 말들 격려의 말들 칭찬의 말들을 가득 담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생각들도 다 여기에 담아 있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복된 경험들도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무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짐은 마치 배에 달린 돛과 같아서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배에 돛이 무겁다고 안다나요? 아닙니다 배에 돛이 활짝 펴서 바람을 받으면 한없이 빠른 속도로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다 무겁다고만 해서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무거워도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무겁지만 나중에 복받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를 힘있게 합니까? 그래서 장사의 이 화살통에 있는 화살이 얼마나 큰 복이 되냐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무거웠지만 우리에게 복이 된 것이 있죠 뒤에 있는 짐은 저는 이거 다 비어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 짐의 아래를 잘라버렸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나쁜 생각들 다른 사람들이 던지는 나쁜 말들 저는 다 뒤에 있는 짐에 넣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다 빠져나갑니다 밑이 없기 때문에 다 떨어져서 바닥에 굴러 떨어집니다 쓸데없는 짐을 지고 다닐 일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 번째 사내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좋은 것을 자꾸 앞에 둬서 보고 할렐루야 내게 있는 좋은 짐들은 내 앞에 두고 자꾸 봐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짐 하나님을 향한 짐 거룩한 짐 복된 짐은 자꾸 꺼내서 보고 그것이 나를 힘있게 하고 격려하는 것들이 되고 나쁜 짐들은 밑빠진 독에 붙듯이 잘라버린 배낭 안에 넣어서 자꾸 뚝뚝 떨어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방 안에는 어떠한 짐이 들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그 가방 안에 여러분의 차의 트렁크에 여러분의 그 들고 다니는 짐 안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갖가지 짐을 쓸 데 없이 지고 다닙니다 버리지 못하는 짐들이 많고요 얽매어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얽매인 것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 많아서 이것 때문에 뭘 못하고 저것 때문에 뭘 못하고 얽매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메이는 것은 참 좋지만 할렐루야 세상에 쓸 데 없는 것들에 메이는 것은 성경이 결코 좋은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옷장에 지난 5년간, 10년간 한 번도 안 입은 옷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런데 우리는 보면서 살 빠지면 입어야지? 이런 생각을 저도 그래요 큰 옷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가끔은 저는 옷을 나눠주는데 큰 옷은 영민이가 나보다 나중에 나보다 클 거니까 저 믿음이 있습니다 영민이 나보다 나중에 클 거니까 나중에 영민이한테 줘야지 걔가 그걸 입어줄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잘 안 버리게 돼요 또 작은 옷은 영민이가 고등학교 들어가면 입겠지 대학교 때 입겠지 해서 또 붙잡고 있습니다 또 붙잡고 있게 됩니다 다 갖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가치가 없는데 그냥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를 번거롭게 하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버리려면 결심을 해야 합니다 제가 왜 결심을 해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실수로 버리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라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실수로 버렸어요 그건 잃어버린 거예요 그건 버린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가져갔어요 그건 버린 게 아니라 빼앗긴 겁니다 빼앗기면 가벼운 게 아니라 억울해서 힘듭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놀 때 보면 별거 아닌데도 옆에서 누가 빼앗아 가면 그렇게 서러워하고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빼앗긴 것은 아픔이 되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 아픔의 기억만이 남아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가져가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라는 게 누군가가 내 것을 가져가는 것을 절대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볍게 하시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버리는 것은 어떠한 어쩌다가 버려졌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결심을 통해서만 버릴 수 있습니다 결심하지 않으면 버릴 수 없고 우리의 짐은 점점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경주의 삶에 어떠한 짐을 짊어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들여다봐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 건 잘 지켜야 합니다 의외로 함께 뛰는 사람들의 격려와 응원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같은 믿음 생활하는 분들의 격려와 위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며 이 길이 덜 외롭지 않습니까 제가 운동을 해보면 누군가가 응원해 줄 때와 그냥 아무도 없이 그냥 나 혼자 할 때랑 마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함께 외쳐주고 같이 운동하고 그러면 할 만한데 혼자서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운동하고 있으면 그것처럼 힘이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응원을 필요로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힘주고 잘하고 있다고 어려운데 믿음 잘 지키고 있다고 어떻게 새벽 예배 나왔냐고 어떻게 저녁 예배 나왔냐고 이런 귀한 이야기들이 서로 오가는 주님의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들여다볼수록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들고 침울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짐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책을 가져다 달라고 그러고 겉옷을 가져다 달라고 그러고 가만히 보면 필요한 것을 가져다 달라고 꼭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갖는 것은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짐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풍랑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보십시오 풍랑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버리는데 모든 걸 다 버립니다 필요한 것조차도 버립니다 이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몇 주 전인가요? 몇 달 전에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하네다 공항인 것 같은데 비행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활주로에 착륙하는 비행기가 어디에 부딪혀가지고 불이 났는데 이 안에 있는 승객들이 5분 만에 다 탈출했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타는데도 몇십 분이 걸리는데 내리는데 5분 만에 일본 사람들이 전부 다 다 쫙쫙 다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사실 비행기가 활활 타고 있어가지고 저거 착륙하다 저렇게 됐으면 몇 명은 죽었겠는데 싶었는데 한 명도 안 죽고 다 빠져나온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짐을 하나도 안 챙기고 나왔대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위험한 순간에는 딱 결심을 해야 돼요 짐보다 귀한 게 내 목숨인데 그럼 그렇잖아요 세상에 무엇과 우리의 목숨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핸드폰이 중요해요 핸드폰 중요하죠 지금은 중요하고 그거 지고 가야 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그거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문제가 되면 핸드폰은 100개라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핸드폰 잡으려고 쓸데없이 버벅거리다가 시간 걸리기 시작하면 모두가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무원 지시에 따라서 여러분 아시죠? 비상 상황에서 승무원들은 무섭게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한국리랑 다 마찬가지예요 빠져나가세요 손님들 빨리 일어나서 나가세요 이러면 안 듣는데요 나가! 나가! 정말 반말로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나가! 조용해! 들지마!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시죠 좀 일어나! 저도 앞으로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설교하다가 누가 자고 있으면 일어나! 일어나! 정신을 해! 이러면 좀 정신을 바짝 차리시지 않으실까 승무원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긴장하기 때문에 말을 듣는데요 근데 나갈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짐을 다 버리는 겁니다 아 이거 아까운데 내가 이번 여행에 너무 귀한 건데 이 가방 새로 산 건데 이 핸드폰에 내 삶의 기록이 다 닿아요 지나간 삶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귀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내 생명과 바꾸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진 때문에 비디오 메커 때문에 거기 담겨져 있는 소중한 기억 때문에 지금의 내 생명과 앞으로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조차도 버릴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결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같아서는 내가 하나 더 가져가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짐이 될까 쉽지만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짐의 미련을 갖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미련을 갖고 있는 그 짐들 하나님 앞에서 좀 가볍게 하실 결심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수많은 기억들과 생각들과 아픔들과 추억들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좀 내려놓고 버리실 결심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어도 못 버려 나는 차라리 이 비행기와 함께 활활 불에 살려 죽을지라도 나는 이 짐은 못 버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뚫려져 있는 가방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좀 넣으셔야 합니다 나의 생각들과 마음들과 아픔들과 괴로움들과 쓸데없는 짐들을 다 거기에 넣어서 밑 빠진 독에 다 빠져나가듯이 다 떨어뜨려야 합니다 믿음의 길은 제가 주일날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떤 고상한 미적인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성은 영적인 삶은 그렇습니다 이게 예뻐 보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능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냥 적당히 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살려면 싹 다 버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까운 것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면 그건 어쩌면 진정한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번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내가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반드시 포기했던 것이 한두 개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것을 버렸던 적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집을 포기합니다 나는 좋은 집에 가는 것보다 잘 믿는 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나는 조금 더 좋은 차를 몰기보다 믿음 잘 지키는 것이 더 귀하다고 믿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좋은 것을 비싼 것을 좋은 기회를 유학할 수 있는데 좋은 직장으로 갈 수 있는데 내가 믿음 때문에 그것을 내려놨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본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려놓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다 보면 아까운 거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소중한 거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지키다 보면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국 국가대표 경기 포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것도 포기 못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믿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경기 끝나고 하이라이트 보면 돼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 그거를 포기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뭐 국가대표 경기만이 아니라 친구와의 만남 예전에는 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이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저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텔레비전에서 만화를 했습니다 그때 80년대 초중반이니까 뭐가 볼 게 하나도 없는 시대잖아요 딱 오직 텔레비전에서만 뭘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텔레비전에서 아침에 미래소년 코난 우리들의 코난 그거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거 미래소년 끝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거의 본 기억이 없는데 메칸더 부위 메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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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위 랄라랄랄랄랄랄랄라 정말 미치고 환장하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봐야 되는데 예배를 가야 되잖아요 예배 시간과 겹치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 재미있는 만화를 하나도 못 봤습니다 맨날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가 하나도 안 되죠 그거 봐서 얼마나 대단하다고 근데 그땐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앞에 있을 때는 어렵습니다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었는데 그게 뭐 대단하다고 우리가 그걸 꼭 붙잡았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경주를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와 모든 무거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일지라도 생명보다 귀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가볍게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